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5살 해선원 김대현입니다. 보시다시피 초고도 비만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고교 때 100kg을 훌쩍 넘겼고 사회생활을 한 후로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160kg이 나갑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평생을 다이어트와 함께 하며 살아왔지만 넘버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김용수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체제인 초고도 비만 분들을 절반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수선한 듯해 살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레슨 코스가 아닌 초고도 비만 코스를 신청했고 이렇게 김용수 트레이너와의 비행이 되었습니다. 레슨 비 부담이 있지만 정상 체중으로만 돌아온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왕복 4시간의 거리에서 레슨을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제 모든 곳을 걸고 임하는 만큼 꼭 성공해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60kg 강량에 성공했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을 믿고 찾아온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평생의 짐을 걸어서 흘가분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좋네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삶의 질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건강, 외모, 그리고 자신감 등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열정을 다해 지도해주신 김용수 선생님께 이 모든 영향을 돌립니다. 김용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